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장이 엇갈린 가운데 강자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들 잘 체크해보고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트 13은요. 메인 매수,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30개의 종목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참 시장에서 우주항공주의 주가가 거의 로켓을 쏘아 올렸죠. AP 위성부터 제노코, HVM, 웨이비스까지 급등주의 이름을 줄줄이 올렸습니다. 또한 오늘 수급이 강한 섹터의 키워드는 역시 트럼프였는데요. 방산주, 원전주, 한화시스템이나 두산애너빌리티, 여기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강했습니다. 한편 주가가 오늘 많이 강하진 않았지만 SK하이닉스, 웨인이 사거리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30를 통해 시장의 특징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해주셨을지 바로 확인해볼게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AP 위성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X 관련돼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도 계속해서 선거에 참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도 항공 우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혜는 정권이 집권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 AP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강한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사안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왔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6G에 대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저개도 위성에 대한 인프라가 키워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주파수 경매고 할당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각 통신사에서 이제 기지국을 정부에서 할당을 한 만큼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6G 같은 경우에는 저개도 위성통신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이제 AP 위성에 대한 모멘텀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에 대한 좀 전반적인 산업 기대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 국내 인프라도 확대가 된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는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좀 강한 시세를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을 통한 위성 단말기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G 같은 경우에는 저개도 위성통신망을 사용해서 이제 6G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을 통해서 위성 단말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일반 핸드폰으로는 안 터지는 구간에서도 단말기가 잘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성 단말기를 개발했던 이력으로 앞으로 이제 6G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인프라가 더 빠르게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위성은 다양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실적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24년 5월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장기 평선 224일선부터 해서 200일선까지 모두 한 번에 돌파를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완벽하게 30%를 채우는 그런 강한 추세 전환 시도를 보여줬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수 심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던 매물대로 이미 소환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추세의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 추세를 또 계속해서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대선 수해에 대한 우주항공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차트도 좀 계속해서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고 지켜보셔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AP 위성 만나봤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 기대감 그리고 이 기업의 기술력까지 함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그리고 시장을 견인했던 섹터가 바로 조선 섹터였죠. 역시나 세진중공업도 조선 기자재 관련된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원들의 주거 공간이죠. 데크하우스라든지 또는 LPG 탱크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두 개의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많은 조선사들이 이 회사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오션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나오션처럼 비롯해서 하나 시스템 등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을 좀 해줬었는데 이 회사가 또 하나오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데크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슈퍼사이클리티이기 때문에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LPG 탱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캑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처가 계속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공급이 쇼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세진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10척 정도 납품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과 내후년이 더 기계가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20척 내외, 그 다음에 내후년 같은 경우는 무려 400척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업황이 굉장히 좋아서 기대감이 가질 수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는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동방성기란 회사가 있는데 배관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기준 매출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회사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번째로는 역시 실적 부분입니다. 요약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수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주력 제품들이 더 많이 내년과 내후년 때 더 많은 물량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레벨업과도 불어서 주가 리레이팅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수혜주죠. 지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주가 대표적인 수혜주기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전화까지 왔잖아요. 대통령님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 중공업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외인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김민성 이사님 AP위성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메가사이클의 산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수혜 기업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확정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 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놓지 않고 바라보는 게 이제 항공위성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AP위성은 여기에 대해서 등락폭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시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사이클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사이클 언급해 주셨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세진 중공업도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대선 수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자체가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대다수 종목들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진 중공업은 조선주 대비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적용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상방에 매물 저항이 조금 있지만 한 8천 원 정도 입형성만 잘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매물 저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8천 원 정도를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8천 원을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저항대인 9,500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6,5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저점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진 중공업 우선은 8천 원 선 돌파하는지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업황이 좀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바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김민성 의사님 두 번째로는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항상 한 종목씩은 주의를 드리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주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 리튬 관련돼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100%가량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서 매출하시는 많은 주주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거를 지금에서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튬 플러스랑 수산화 리튬 공장 생산 설비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주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과거에 단 몇 개월 만에 한 2,700%를 단기간에 올렸던 종목이었고요. 약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갔던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서 좀 더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불성실 공식 법인으로 지정이 돼서 최근에 벌금을 2천만 원가량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투자 주의까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우려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지분을 2%밖에 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플러스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공식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강하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번 달에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리튬 플러스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리튬 포거스는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급락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업이 지분을 모두 매각을 하고 나서 지금 나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약간 맞물리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기사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약간 주가를 띄운 상황이고 테마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종목을 접근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마치고 지금 수익분인 분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김민성 이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주의해야 한다. 하이드로 리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흐름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5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사실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상당히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의료용 마리아나 관련돼서 선도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회사가 이제 카나비스 메디컬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마리아나 관련된 시장을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마리아나 치료제의 허가를 획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이 분야에서는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마리아나 테마가 있을 때는 항상 버셔야 되는 종목 중에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대선 수혜지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해리스 후보가 마리아나 쪽으로 더 공약을 많이 내세웠었지만 중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간에 어느 정도를 허용을 하겠다. 나의 어떤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언급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마리아나와 관련주로 묶여있던 종목들이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만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일단 탄탄한 종목이라면 나중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마리아나 테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탄탄합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127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53억 원 정도, 그다음에 2분기 때 54억 원, 총 109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작년 전체 매출을 상반기에 거의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많이 부담이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헤리스가 이제 내용이 나왔을 때, 마리아나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단기에 너무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이 사라지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일단 제자리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오른 만큼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이선만 만들면 한번 우리가 매수도 한번 고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 좀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장대학, 음봉 이후에 오늘도 좀 빠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지금 금물이고요. 반등을 보고 매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달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단 하루 빼고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한 달 동안 봤어도 거의 매수로 일관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빠질 때 외국인들이 한 4월일 정도 매도를 했었지만 그 뒤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평단을 낮추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 적극적인 베팅은 아니지만 지지성 확보 이후에 반등 나올 때는 신규 진입 또는 지금 손실 구간이신 분들은 평단을 낮추는 전략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박철순 이사의 두 번째 종목으로 5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외인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기는 하지만 추가 매수나 진입은 반등을 확인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박철순 이사님 사실 자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한마디 정리 부탁드릴게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저점을 우리가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 투자자도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일단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하방을 좀 지지해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지선 만들고 나서 고의자분들은 평단을 낮추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반등 나올 때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당연히 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1,900원 정도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3분의 실적, 4분의 실적이 확인되면 일단 2,3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2,300원을 2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성 첨단 소재 단기 목표가는 1,900원 실적 확인 후에 2,300원 선도 나중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성 이사님 저희 하이드로 리튬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박주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를 인용해서 기다리지도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을 주시면 하이드로 리튬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이즈가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시세를 조였던 종목들이 다시 그런 역사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상대적으로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한 이슈가 나타나는 거 아닌 이상 우리는 이런 종목으로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을 보시더라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라는 손실이 이제 몇십억 적자에서 몇백억 적자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기에는 모멘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종목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주의 종목입니다. 기다리지도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긍정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 번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돼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당연히 원전 발전주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좀 밀렸지만 원자력 발전주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까지도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모멘텀 이제 정부에 대한 미 대선 이후에 대한 모멘텀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에 또 체코 수주가 같이 잘 맞물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원전에 대한 사이클도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AI 전력에 대한 대란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든 화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결국에는 전기에 대한 공급망 인프라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주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해서 사용할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내 원전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내 수혜라든지 수출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놓지 않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체코 수주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체코 수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코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넓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체코에서도 잘 썼기 때문에 체코 근교에 있는 근접한 국가들이 유럽에서도 한국에 대한 원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체적으로 같이 실적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체코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네요. 박철순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시스템 살펴볼 텐데요. 하나 시스템은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 조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트레이드에서는 가장 또 주목할 만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 사업 쪽 같은 경우는 함정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CMS, 전투체계를 비롯해서 센서라든지 무장 등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하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수상이나 수중 함정에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은 자체 기술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이 회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HJ중공업과 MOU를 맺은 이후에 해외 쪽 사업까지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방산 쪽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조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회사죠. 하나오션과 함께 지분을 출자해서 일단은 미국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기 때문에 하나오션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주항공 쪽인데 스피리스X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정부에 지원이 갈 것 같다라고 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일단은 우주항공 쪽 우리나라 기업들 오늘처럼 계속적으로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주항공 쪽이 떴을 때는 한화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지금 위성 사업을 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외국인과 기관대 수급입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래일제 100만 주씩 지금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대 같은 경우도 오늘 100만 주, 150만 주 정도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근에 매수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한 번 최대 고점까지도 한 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도 한 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역대급 실적 기대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929억 원이었는데 벌써 3분기 누적이 작년에 2배를 거의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 실적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시기 대차가 참 걸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대선 테마에 잘 맞는 사업을 세 개나 여기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이사님과 한화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트럼프 수의 키워드가 세 개나 엮여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오늘 두 종목 다 양매수가 유입됐는데 김 이사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인은 많이 나갔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해 드리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같이 빌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수급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바닥에서 추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전에 있었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도 계속해서 못 들었던 구간 2만 2천 원대를 이제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돌파 유무를 확인하고도 신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한화 시스템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추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최고가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만 3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1만 9천 원 목표가는 2만 3천 원 선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르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